2006년의 해 춤에 미쳐 엄마 허리 뒤를 졸라매 매달려들 때 아랑곳하지 않고 띄워주신 꿈의 조각배번 몰라 제이 엄마의 큰 보탬이 펼쳐있는 지름길 아닌 빚어진 네 꿈의 길 문제의 머니 어머니는 결국 타지로 일하러 가셨소 전화로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선명하고 기억난걸 그때 엄마의 강인함이 내게 변화구 정말로 꼭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하던 그 다짐 하나로 지금의 한